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저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 또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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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자주 하고 또 오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네? 있네? 네 또 뭐 다른 분은? 이불 빨래요? 예 요새 세탁기가 하지 않나요? 네 저 모습은 저희 아들 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제 아들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제 딸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어제도 한 세네 번 이상 가서 보고 또 오랫동안 있습니다 또 한참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그렇게 된 것은 또 저희 아들의 특별한 그런 질병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아이입니다 홍원기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123명입니다 뭐 여러 방송에서 한 3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추정치고요 현재까지 보고된 그런 아이들은 123명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각 나라에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아이들 거예요 원기도 우리나라에는 딱 한 명이 있고요 저희 원기가 소아조로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된 때가 2010년 9월이니까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 소견이 없다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지만은 저도 어떤 불안감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다를까 키도 좀 자라지 않고 또 왜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또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춘천에서 사역할 때 사역에 그 집사님께서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원기를 한번 검사를 받자 그렇게 권유를 하셨고 그때 마침 식이질환을 잘 연구하고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소아조로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어떤 슬픔과 아픔 또 하나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에게 또 내 아들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하는 것에 대한 도저히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저의 문제였으면 어쩌면 그냥 저는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엔 분노하다가 실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갈지도 몰랐는데 이게 제가 아닌 제 아들 아들의 질병이고 또 저는 아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의학적으로 우리 아들의 삶이 저보다 어쩌면 빠르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슬퍼하거나 좌절할 그런 시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인생에서 정말 진솔하게 진실하게 진짜 온심을 다해서 하게 된 일이 제 아들의 삶을 제 아들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에 대한 것들은 정보가 없었고 그 병원에서도 그냥 이 병명을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뭔가를 찾아봤고 그렇게 되면 대체의학, 전통의학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침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침을 굉장히 잘 놓으시는 그분에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원기 침을 맞게 됐어요 원기가 저를 닮아서 짱도 잘 내고 그런 아이인데 고마워하고 감사한 게 저 침 치료를 같은 부위에다가 매일 그렇게 맞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잘 참아줬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좀 맞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또 다른 치료는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대체의학적인 치료들을 좀 받아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아들과의 시간을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대폭적으로 늘려서 함께 있다 보니까 아들과 대화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이리 와 앉아 그러면 대화가 아니고 거의 훈계잖아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제가 반응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짜증났어 뭐가 재밌었어 뭐가 슬펐어 이런 것들이 대화를 시작했고 진짜 이제 아빠와 아들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했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혹독하게 아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여러 매체들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소아조로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는 그 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보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이 보스톤 아동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저거는 아주 간단한 검사였는데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다 사진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보스톤에 가서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원기 옆에 미구엘 원래 발음은 미겔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 미겔이라는 친구는 원기하고 또 동갑이었고 또 그리고 콜롬비아 친구인데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함께 또 개신교 신자였다고 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힘든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기와 똑같은 질병을 앓는 또 다른 아이가 있고 여전히 그들도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그 부모들이 또 그 아빠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저로 하여금 원기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깨지고 이런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재단에서 준 로나파르니비라는 저 약을 2년 치를 받아서 먹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먹자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원기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면 그때는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까 거기서 좀 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우리 원기를 더 좋게 해보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만에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영어 성능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5일 만에 원기가 이제 더 이상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극심한 부작용 때문에 원기 스스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약을 먹고 머리카락이 더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먹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소망했고 준비했던 것인데 참 그렇게 허무하게 5일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의 심정도 참 어쩌면은 처음에 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알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큰 그런 실망감도 있었고 막막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저거였습니다 원기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원기를 보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원기를 위한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원기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뭔가 기를 좀 주십시오 저런 시간을 또 계속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뭐냐 하면요 미국 재단에서 약이 실패한 다음에 그때 이제 지방줄기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걸 배양해서 이제 놓는 건데 원래는 자가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으니까 제가 이때를 위해서 예비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방 배에 있는 지방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그거를 저희 아들에게 줬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되게 처음에는 참 말도 잘 듣고 뭐 하면 알았어 그러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는 똑같더라고요 그냥 뭐 원기야 그래도 뭐 왜 그러고 너 이거 하랬지 그러면 싫은데 그러고 요새 애들이 참 그 말을 잘하는 게 제가 막 저로 말대꾸 하다가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너 옛날 같으면 엄청 맞았어 알아? 알라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잘못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 지금 옛날이야? 과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지금은 현재니까요 아우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꼭 여러분들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렇게 이제 아플 때에 원기를 생각해서 했는데 원기 녀석이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참 너를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이렇게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줬나라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원기와의 이런 일들을 또 노력들을 해나가고 또 이제 원기 친구 미겔 이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아빠로서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아이들 특히 이제 아시아에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고 함께하고 또 정말 좋은 치료법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하는 겁니다 네 어 이거 보이십니까? 네 원기의 책상에 붙어있는 건데요 벽면에 보면은 어떤 사진들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가면 라이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사진 붙여놓고 막 영상 보고 저는 아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을 다 사랑하죠 딸 사랑하고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정말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생각이 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빠가 된다는 거는 그 아이들의 생각들, 좋아하는 것들을 야, 그건 하지마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자체를 존중해 주고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같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가면 라이더는 원기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저런 장난감도 사주지만 그러면 한번 우리 역할 논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가면 제가 악당이 돼가지고 아, 뭐, 나 정복하겠어 원기가 이제 딱 하면서 자기가 가면 라이더 변신하는 것처럼 아, 해가지고 그런 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같이 보다 보니까 막 울컥하게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기가 아빠는 그거 보고 울어? 왜 울어? 막 이렇게도 하는데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밤에 돌아가면 우리 원기에 자는 모습 또 저희 딸 수혜에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여러 번 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또 늘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다음에 함께 하자 나중에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다음과 나중이라는 게 우리들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 저도 제 아들과의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어쩌면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것일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요 이게 그 아이들의 삶과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라는 아빠라는 명목으로 부모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생각하여 너를 위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목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내 생각을 따라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꼭 저하고 약속하실 것은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오랫동안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질문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요? 진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너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많은데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대화를 할 때는 정말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죠 물론 들을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도 있겠죠 저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서 그만! 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속으로 그만하시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사준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용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같이 어디를 간다던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원기에게 아빠로서 되고 싶은 점이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기야, 아빠가 원기는 게임을 좋아하고 또 가면 나이도 많이 좋아하는데 좀 더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너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게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조금만 덜 하자, 알았지? 그렇다고 강요는 안 할게 아빠가 좀 더 너랑 함께하는 그런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다만 원기도 건강하게 그냥 아빠하고 함께 계속 있어주면 좋겠어 그게 아빠의 바람이고 저는 제가 바라는 점은 저희 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키가 109cm인데 원기가 120cm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이기구를 타러 가면은 120cm가 제한이라서 그래서 120cm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꼭 원기에게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원기가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고 대신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그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제가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예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원기가 아빠랑 함께 가게를 운영해 나가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꼭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빠는 가게 청소를 열심히 할 테니까 대신 가게 열심히 네가 해서 그 가게에서 좋은 그런 가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의미 있는 거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평범하고 사소한 건데 우리는 그것들을 되게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아이들이 바라는 아빠는 훌륭하고 멋지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 친구 같은 아빠가 진짜 아이들이 바라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빠가 되기를 꼭 저도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조명환 교수입니다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꼴찌 박사입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겨우 들어갔는데 그런 제가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하바드 케네디 스쿨도 졸업했고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침반을 통해서 이러한 꼴찌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나침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